피크닉을 갈 수 없는 상황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칸토입니다! 오늘은 피크닉을 가고 싶은데 요즘 피크닉을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피크닉을 하는 기분을 내고자 도시락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앞에 도시락통이 있고요!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알록달록한 도시락통이 있고 음료수 요즘에 섞어먹는게 핫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섞어서 음료수 통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고 자 일단은 재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들은 지금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잡곡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산물 이제 단백질을 또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해산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디저트 디저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잡곡밥이고 누가 봐도 새우고요 누가 봐도 자갈문어고 누가 봐도 오징어 저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1층부터 한번 제가 싸보도록 할게요 1층에는 밥이 들어가야겠죠 원래? 1층에는 보통 밥을 넣으니까 자 일단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보통 이제 조금 탄수화물을 좀 많이 안 드신다 좀 살을 좀 빼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 정도만 드시면 될 것 같고 난 밥을 그래도 먹겠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먹어야 또 힘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거 한 통에 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좀 저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땅콩이 들어간 잡곡밥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자 잡곡밥에서 아주 단내가 나네요 근데 너무 좋아요 원래는 밥은 이제 그 수저로 퍼야 되지만 저는 밥을 이렇게 털어먹습니다 이렇게 털어서 밥을 많이 많이 자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밥을 반 쪽에 넣고 그리고 그 옆에는 보통 이제 김치 막 이런 반찬들을 넣죠 이제 저는 하지만 저탄 고단을 하기 때문에 고단백질 섭취를 하기 위해서 저는 옆에 문어를 넣겠습니다 밥이랑 문어를 같이 넣고 자 문어를 자 문어들이 너무 싱싱해요 보이시죠? 오오오 예 너무 싱싱해요 자 문어들이 더 싱싱... 자 문어들이 산 문어가 몇 개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층 자 2층에도 좀 단백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통 이제 마지막 층에 디저트를 넣잖아요. 마지막 층에 디저트를 넣기 때문에 새우랑 오징어는 친구예요. 아, 문어랑 오징어를 2층에 넣을 걸 그랬네요. 하지만 새우랑 오징어도 친하기 때문에 새우를 밑에다가 깔아놓고 그리고 위에 오징어를... 오오오오오! 새우가 팔딱팔딱, 너무 신선해서 그 위에 오징어들을 좀 이렇게 넣겠습니다. 오징어 이렇게 솔솔솔솔솔솔 솔 오징어가 많이 사.. 자 그렇습니다 제가 오징어를 솔솔솔솔 쏠려놓고요 내가 너무 욕심을 했나보다 그죠? 잠시만요 밥을 제가 너무 욕심을 걸었어요 밥을 좀 줄여야겠어요 밥량을 좀 줄이고 밥량을 줄이고 문어도 조금만 줄여서 끓여서 네, 됐습니다. 디저트를 3층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인절미랑 칸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또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칸초를 많이 선물을 많이 보내주셔서 칸초를 원래부터 많이 먹었던 건 아니지만 칸초를 하면서 칸초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인절미를 이렇게 놓고 진짜 인절미입니다. 보이시죠? 인절미. 가루들도 이렇게 있고 초코과자를 이렇게 이렇게 뿌립니다. 아까는 베이스하고 위에 깔았고 지금은 딱 반반으로 이렇게 느낌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모든 도시락이 이제 완성이 됐고 근데 내가 잘못했나봐요. 그쵸? 이건가? 1층에 밥이랑 문어를 넣고 2층에 새우랑 오징어들을 넣고 3층에 디저트들을 이렇게 놨습니다. 도시락은 이제 옆에다가 두고요.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고 이번엔 음료수! 우리가 또 마실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음료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두 개를 섞어서 요즘에 먹는게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 모구모구를 음료를 먼저 넣고 그다음에 이 스파클링을 살살 따르면은 층이 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층이 갈리는 거를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볼 텐데 일단은 알갱이 잘 섞이게 좀 흔들어 주시고요. 흔들어 주시고 좀 따라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쭉 따르고 요 정도 한번 일단 따라 볼게요. 제가 따랐고 이거를 천천히 따라야 된대요. 이게 너무 빡 따르면은 이렇게 축 그냥 다 섞이니까 천천히 한번 제가 따라 보겠습니다. 어 이거 너무 안 천천히인가? 잠시만요.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과연 지금 층이 보이나요? 난 안 보이는데 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주세요. 자, 보여 보여 보여. 보시면은 자, 위에가 위에만 이렇게 산산이 있고 밑에는 이렇게 맞죠? 이거 층이 자, 여기 보시면은 층이 좀 생긴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실패를 한 거라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시도를 해 볼게요. 근데 일단은 층이 생긴 거 같은데 어 그 말씀을 드리는 순간 좀 이렇게 섞인 거 같긴 합니다만 지금 위에 보시면은 위에가 조금 더 짙고 밑에가 연하다는 좀 억지를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섞어볼까 했는데 섞으면은 폭발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볍게 한 번만 쇽쇽만 흔들고 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요즘에 유행한다는 모그 스파클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도시락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랑 같이 피크닉을 떠나러 가볼까요? 자, 갑시다. 렛츠고! 먹어야 돼요? 슬픈